꽃이랑 그 뒷이 크림이지? 아니, 사진이야 이게 꽃은 뭐예요? 뭐? 아 그렇네 자, 오늘의 주인공 하늘이 하늘이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늘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! 이 작품도 하늘아빠가 저 풍선도 다 달았어요 네, 야 이 작품도 하늘아 그래, 얘 범블비야 댄스있더야 범블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, 한결이가 해주는 선물 원더워맨 하늘아, 살 거야 내가 어떻게 살 거야? 읽어줄게 읽어줄게 하늘아, 하늘이 다섯 번째 생일을 정말 정말 축하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늘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로 무럭무럭 자라길 기도할게 올 한해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크길 바래 하고 영현이 패밀리 영현이 가줘 영현이 가줘 와 멋지다 귀여워 귀여워 버리다 신개념 생일 카드 자기가 자기에게 버리라서 홀트 오빠가 모르는 거 아니야? 우와 너무 예쁘다 귀여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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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또 또 있다 또 있다 자 엄청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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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한국국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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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어머 북 도전 제 사 웅이그게 썰어 세 원하아 아이고 어 선생님 오하니 트롤이 라츠고 있는 센스 아 네 좋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